어... 우와... 널 봐, 널 봐. 아니, 진짜요. 아니, 진짜요. 보지 말래요. 어떻게 놀리는 거 좋다. 커, 커! 들어가지 마자, 커! 수납장. 어... 아, 둘, 셋. 어, 뭐야. 내 너무 넓은데. 수납장 봐. 문이 여기 세 개. 거실. 이거지, 이거지. 그냥 가정집이죠, 하나만. 가정집이네. 진짜 넓네. 구월도 좋고. 아 좋다. 이거지, 이거지.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막혀 있지는 않잖아요. 앞에가 헌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층이 없어요, 고층이. 진짜로 이런 거가 또 있어요. 원론 산 사람들의 로망은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 여기는 진짜 그런 집이다. 그냥 가정집 같잖아요. 사정집 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의뢰인도 그걸 원하셨거든요. 주방도 한번 가보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가 주방이지, 여기는 거실이에요. 기름이 튀어도 상관없겠네. 그치. 물청소기 좋게, 벌레질하기 좋게. 너무 귀엽다. 뭐야? 집주인께서 컵을 갖고 왔어요. 이거 너무 나쁘게 가지고 왔어요. 너무 안슬아슬하다. 이거 징기명기 아니에요? 징기명기 뭐예요?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머그컵이 지켜주거든요. 세상에랑 컵 같고. 이야, 디귿 주방. 오, 디귿 주방은 넓네요. 이렇게 좀 길어야 밥 할 맛도 나고 주방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납 공간이. 여기 진짜 많아요. 저 수납 공간 보이시죠? 수납 공간은 많이 있네요. 여기 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다형도 지금 되게 넓직해요. 다형도 지금 되게 넓직해요. 진짜 넓다. 여기 지금 세탁실, 세탁실인데 여기에 턱을 해가지고 물이 새지 않고 물 빠질 때. 단체가 있어요? 배수가 돼도 물이. 여기 딱 있는데. 잘맞은 팁이다. 다형은 없 coming. 지난ייüllt building상 카관보 Swan